Q. 진짜 안 울었다 진짜 안 울었다 뭐야 우리 못끼시는 누가 하는 거였어요? Q. 어? 어? 제가 오늘 인증샷 갑니까? 콘서트에서 맞아요 자 재웅 씨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저 방에는 뭔지 알아요? 그냥 뭐? 아는 꽃 있어요 혹시? 네 안개꽃이 안개꽃 빼고 하나도 모르겠네 아 브래너지아 아 브래너지아 아 브래너지아 아 브래너지아 아 브래너지아 아 브래너지아 진심 나와드려 봐야돼 아 무바르디아 아 아 지민이Ts 지민, 향기만 맡아볼께요 많이 맡아볼께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무슨일일수도 왕미들이 항상 동반한다는거 알아두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둘 셋 방탄 흠창에 나아갑시다 자랑스럽습니다 잘꺼에요 물건 가.. 가시죠 형 침대에 그렇게 막 눕지 말아줄래? 아이 생일인데 너의 체온이 생일선물이니? 그거 아저씨 사먹입고 침대 안올라가는거 네 형 지금 자본쪽 저기 사진이었습니다 아니야 안되겠어 해서 코끼리를 제가 그려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조금은 노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찌찌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arry me sugar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많으면 그럼 몇 명이라 Who's most likely to cause arguments? I liked Peas. I liked the pigeons. My favorite boards is Pigeon. When we say I'm joining today, that means we're late. You're joining today. I'll join tomorrow. 저와 결혼해주세요 결혼 서류를 가져오세요 좀 힙합하지? 오랜만에 아미들한테 관심을 빻기 위해서 왔습니다 밥 먹었어? 네? 반다 익스프레스 먹었어요 아 그래요? 어? 추가다! 추가다! 추가! 강거네? 이건 노래 주기 못한거에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한 번 해봐야되니까 여러분 정보는 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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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피자를 부탁해. 피자를 부탁드린다고. 왜? 피자가 돼. 비가 내리던 나. 눈이 내리던 나. 난 모든 불행을 멈추고 천국을 데려와. 죄송합니다. 집에서도 마스크요? 아니? 면도를 지금 못해가지고. 면도를 안하는 맛이래요?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하하하하! 바다의 당 사망. 안 끝났어? ... 그... 이상한 댓글들이 많아요 혁진아 너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니? 이런 ...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으 으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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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랩랩 연습을 좋아해요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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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la 부채 다 잘 나간다고? 아니요, 아니요. 어? 맞아요. 이 게임을 하는데 나와 결혼해줘요 라고 채팅에 쓰여 있네요. 네, 안됩니다. Who is most likely to get married first?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 것 같은지. Married? 어, 어느 3. 1, 2, 3. 왜 나야?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뭐야? 이 정국이 느낌이 아닌데?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밥 안 먹을래? 응, 방에 있어. 가져와야. 가요? 이러고 가요? 가요? 이러고 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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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죠. 호석이 형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게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 나 좀 묻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거품 낀 거 빠지고요. 네. 근데 지금 얼마나 했어요? 라이브. 저희 한 와우 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요 Aaah. 저희는iries이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놀러幫 수영